안녕하세요. 또보린입니다. 오늘은 현지님께서 구매해주셨고 반택으로 21,000원씩 구매해주셔서 63,000원씩 들어가고 조무소 위주로 넣어드렸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5,000원 렌봉이랑 조무소 미스까지, 일반 덩까지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럼 떡매부터 보여드릴게요. 조무소 위주라서 떡매는 많이 안 넣어드렸고 먼저 카네이션 떡매모지 한 권 그 다음으로 이번 신상인 여름베어 떡매모지 이거 한 권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딸기베어 이번 신상 떡매모지 한 권 블록맨 또한의 비눗방울 떡매모지 한 권 블록맨 또한의 비눗방울 떡매모지 한 권 그 다음 투드리스 떡매모지까지 해서 떡매는 총 6권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른놈 출처 돌무소 위주로 들어가는데 짜리민당님 출처고 요렇게 요런 또한 한 세트 그 다음 요런 또한 한 세트 그 다음 요런 배어들 한 세트 농구배어 요건 아이스크림 그 다음 요런 젖병 그 다음 요런 키치 그 다음으로 요거 까지 해서 이렇게 다른 분 출처 도무송도 챙겨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에서 출처가 또 많이 들어갔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출처 요런 이 세트 들어갔고 요거는 제가 존재를 맡긴 도안이고 요렇게 한 세트 넣어드렸어요. 그 다음으로 요런 포테이토 코카도 한 세트 그 다음 요런 천사메미 도무송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제가 두 세트 챙겨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악마미도 똑같이 두 세트를 넣어드렸고요 모찌도 들어가는데 기간사 모찌 한 세트 그 다음으로 요거 요거 요것도 스쿠터 한 세트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사모탈 까미 도무송 거의 재고 없는거 들어가고 비몽사몽님 출처로 해가지고 요렇게 요거 세개 해가지고 모두 한 세트씩 제가 챙겨드렸어요. 최대한 중독 없이 해드리는게 좋아하실거 같아가지고 그렇게 맞춰드렸고 요거는 기차놀이 수수 두 세트 그 다음으로 간호사공 의사공 요거는 스노우볼 B도무송이고요 의사 까미 도무송 물풍선 B도 두 세트 챙겨드렸고 요거는 떼미리 까미 도무송 요거는 푸린도무송 이거는 해파리 B 나비 친구들 젤리박스 도무송 색깔 하나씩 챙겨드렸고 이런식으로 구성은 제가 다 해드렸어요 여기 아까 이렇게 5천원 램봉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거기 때문에 요거 한개 넣어드렸고요 원래 조무송 믹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조무송 믹스를 아직 못만들어놔서 감사합니다랑 행복하세요 포칼에 한세트씩 넣어드렸어요 요거 이렇게 한세트씩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으로 요거는 덤으로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금 오래 기다려주셔가지고 떡매 두 번을 더 넣어드렸고 얘는 어 파르테베어 떡매무지고 얘는 카페부찌 떡매무지로 해가지고 떡매도 제가 두 번 더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요렇게 쿠폰이 네장 들어가고 이렇게 영수증까지 해서 구매드릴게요 어 현진님 오늘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요거 보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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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